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오늘은 스피닝 바이크 세팅하는 방법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정보는 아닐지라도 안전하게 스피닝 타기 위해서 살짝 준비했어요 우선 스피닝 바이크를 타기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첫 번째로는 장갑입니다 스피닝 타실 때 장갑을 꼭 준비해 주세요 트레이닝 장갑이나 혹은 헬스 장갑이라고 하는데 맨손으로 타면 굳은 살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장갑 끼면 미끄럼도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실내 운동화예요 저는 익퀸먼트 제품을 신는데 여태 신었던 신발 중에 스피닝 타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 다르니까 본인의 발에 맞는 걸로 꼭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물을 꼭 준비해 주세요 운동할 때 물 필수이신 거 아시죠? 자 이제 핸들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들은 바이크마다 모양이 다른데 제가 사용하는 스피닝 바이크는 약간 올라와 있어요 밑에 있는 건 뭐냐고요? 스피닝 할 땐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핸들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데 핸들 밑에 있는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바와 부딪혀가지고 나사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럴 땐 나사의 플라스틱 부분 있죠? 검정 색깔 부분 그 부분을 밑으로 잡아 당겨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안에 있는 나사는 돌지 않고 방향잡이 검정 색깔 부분만 돌아가요 그렇게 같은 원리로 조여주신 다음에 반대로 조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 조이고 조절이 완료되면 검정 색깔 부분이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앞에 바 때문에 안될 때 밑으로 잡아 당겨서 옆으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보이시죠? 그리고 조절하고 다시 조여야 되잖아요 다시 조일 때 똑같은 원리로 진행해주시면 돼요 보이시죠?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전하게 꼭 해주시고 핸들 높낮이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들 높이 조절은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조절할 때 닫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들을 팔로 받쳐서 나사를 돌리고 높이를 조절한 후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줍니다 아주 꽉 조여줘야 돼요 그리고 얘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스피닝 타다가 저 부분에 찔려가지고 허벅지 멍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? 자 그 다음 이제 안장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장은 먼저 앞뒤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눈금을 보시고 내 길이에 맞춰 조절하신 후에 똑같은 원리로 조여주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안장도 역시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안장도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힌다 싶으면 뺐다가 돌리고 뺐다가 돌리고 뺐다가 돌리고 그러면 쭉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안장 높이 조절은 잘 안해요 스피닝은 앉아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높이지 않고요 다리가 아주 길거나 키가 아주 크신 분들은 조금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제 브레이크 설명해드릴게요 브레이크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보이시죠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무거워지고 마이너스 쪽 왼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가벼워져요 스피닝 수업 때는 가볍게 타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돌아가 있는지만 꼭 확인해주세요 저도 진짜 플러스로 해놓고 수업했다가 그것도 모르면서 아 오늘따라 내 몸은 왜 이래 오늘 내 컨디션 왜 이러지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어떻게 사용하냐 누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가 웃고 있죠 그냥 쭉 눌러주시면 굴러가던 바퀴가 멈추게 돼 있어요 자 페달을 굴리면 바퀴가 돌아가고 브레이크를 누르면 바퀴가 멈추죠 이 원리입니다 쉽죠 브레이크를 꼭 누르면서 앉으시는 습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페달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페달을 발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매듭을 풀고 발을 앞으로 쭉 넣어주세요 앞에 코가 살짝 나오게 조절하시고 쭉 고정하셔서 발 안 빠지게 하시고 밑에 있는 구멍에 매듭의 끈을 고정합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로 발 고정 제대로 쭉 하셔서 꼭 제대로 끼워주세요 페달 고정하는 건 스피닝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정말 중요한데 그 수업 중간중간에 습기 차면 풀리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꼭 확인하시면서 한 곡 들어가기 이전에 한 번씩 채워주는 습관을 꼭 가져주세요 안전이 제일이에요 진짜 최고!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도 좋아요 싫어도 좋아요 눌러주세요